아... 아! 큐비탄 대표님이시다 어디 가요? 어디 가시냐고요? 아하, 솔섬에 촬영하러 가신다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에휴, 한참 찾았잖아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대요? 자세 멋진대요. 짝다리 폼이 어울리는 분은 전봐요. 폼만 잡지 말고 뭐라 말 좀 해봐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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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나 보구나. 울지마. 내가 가서 저저시 혼내줄게.